아 근데 뭔가 좀 스릴러 음식에 팍팍팍 잡혀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안 먹을까? 내꺼 그냥 안 먹어 진영아 한 마리 가자 오 다 왔어 다 왔어 누가? 이게 어랭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 가이드님 자 아 역시 아 형 나 포기했어 나 라면 끓일래 못하겠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내꺼 안 먹는지 모르겠어 참 잡았다 잡았어? 오 얘 큰 거 잡았다 또 왜 이렇게 잘 잡아? 왜 이렇게 잘 잡아?